환경에 밖에서 많이 피곤했을거야 그건 그렇고 본격적으로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주민 여러분한테 드릴 중요한 물건이 있어서 왔어 우리 먼저 이걸 받아 우리 핸드폰이네 우리 회사가 이번 이주블렛뉴 개발한 오리지널 스마트폰이야 우리 아 작동 확인을 해야되니까 저녁을 한번 켜볼래 우리 어서오세요 그래 그래 전파도 잘 터지네 우리 그럼 일단 집어넣어도 괜찮아 우리 근데 뽀로친구님은 지금까지 스마트폰 써본적이 있어? 있지 그건 문제없었겠네 우리 기능은 다른 스마트폰이랑 거의 똑같거든 우리 이제 기능이 적고 기능이 적고 당시에 어쩌면 사용하기 더 쉬울지도 몰라 아하하 그리고 하나 더 자 이주패키지 청구서야 우리 항공료 인건비 설비비 스마트폰 대금 가학자 총 498백 벨이야 아이씨 돈받으러 왔네 돈이 없어 앗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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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도 쌓이고 이주비용도 해결되는 아주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지 우리 참고로 이주비용은 현금으로 내면 49,800벨인데 마일로 내면 놀라지마 5천마일이야 우리 그러니까 보너친구 헤디님은 이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마일로 비용을 지불해줘 우리 포인트를 모으는 방법이 필요하면 아까 준 스마트폰에서 너골 마일리지 앱을 확인해봐 그럼 나 이쯤에 신뢰하게 우리 앞으로 루크 잉크를 많이 이용해줘 우리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다 뭐라든 내 자유야 야호 지금부터 현실과 똑같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화면 오른쪽에 이외에 이 표시가 되는 동안은 자동 저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저런 버튼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또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저장하고 게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틀 카메라 화면의 길을 사용하면 당연히 뜯겨울 거에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촬영 사진 홈메뉴에 앨범이 저장되므로 같은 버튼을 사용하는 다른 유저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빠져봐 버스 차렷 너골 마일리지 아 일을 해야되는구나 너골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당신의 섬 활동에 따라 마일을 선물해드립니다 마일이 쌓이며 섬 안내소에 있는 단말기에서 다양한 특정 탑보가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마일을 활용해서 보다 즐겁고 편리하게 섬생활을 만끽해보세요 오케 무인도선 마일 바크 루깅크 무인도 아주 패키지 이주 패키지 플랜을 시청해주셔서 고마워 우리 이번 이주를 위해 이용한 비행편의 마일리지를 지옥할게 우리 A 바크 500마일까지 낚시의 달인이 되자 평소에 낚시실령하고 나쁘면 무인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될거야 우리 이번은 이사부터 새로운 곳에서 새칭후명을 가하는 공동생과 기본적으로 친해지기 제일 쉬운 방법은 이사야 우리 되도록 매일 주민 모두에게 말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어놓도록 해 우리 공충헌터를 향한 뒤 뿅이로운 자연에 둘러싸인 무인들 조심도 많이 있을거야 우리 잡은 공충의 수에 따라 마일을 선물할테니까 많이많이 잡아봐 우리 즐거운 전원 갖고기 꽃씨와 구근을 여기저기 많이 심어서 이 섬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줘 우리 꽃씨와 구근을 많이많이 심은 사람에게는 보답으로 마일을 선물할게 우리 신나게 가위를 따 보자 조개, 죽기, 다리 인테리어 방을 더 환상하게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자 여행 갱신을 잊지 말기 여권은 직접 편집할 수 있도록 항목이 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자 게시판으로 게시판으로 커뮤니케이션 성뿌미기에 집중 캠페인 어떻게 많아 마이디자인 도전하기 마이디자인 긴급탈출 서비스 여권 지도 여권 당신이 여권 정보이다 이 정보는 애출을 통해 만나서 통신상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권의 사진 한마디 칭호는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자세한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사용해 보입니다 네 마이너스 누르고 네 제작하고 마치기 네 네 마이너스 누르고 마이너스 누르고